만난다 만난다 격파해 격파해 격파해주고 어 서포터 됐다 이제 잠깐만 이거 안 가도 돼 그냥 버려 어 아이 싸워야되나?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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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되게 많이 나왔어 이거 개이득이다 야 죽지를 않아 내가 야 120개나 모았는데? 가자 어 잠깐만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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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리 누르니까 개 순식간에 끝나 느낌 어어어어어어 지뢰야 지뢰 조심해 안 돼 저거 녹여버려 그냥 야 앞으로 공격력보다는 방어력 올리는게 낫겠다 왜냐면 왜냐하면 빨리하기만 누르면 되니까 나는 나는 빨리하기만 누르면 되니까 다 써 그냥 죽어요? 됐구요 자 지금 그렇지 꽤 얻었죠? 그렇지 그렇지 이거보단 더 줘야지 200을 얻었어요 자 이제 달로 갑시다 자 달로 갑시다 뭐지 왜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지? 잔드라아 어 이거 설마 내가 움직일 수 있나? 아 이거 이것도 퀘스트 부탁인 것 같다 느낌이 어 저 다른 나라 언니인 것 같거든 우리 부족이 아니야 여기서 뭐 이거 먹고 살겠다는 건가 저거 개발하고 살 테니까 나 좀 봐달라 이거야 저 지구 처음에 지역 고를 때 프로젝트 적혀있더니 이 미션을 고르는 거라고? 이게 뭐하는 건데 파인드 아 여덟 개를 찾는 거네 가만히 있어봐 찾는 정보는 안 나온다 어 어 이거는 근데 내가 찾아서 주는 건가보다 근데 이거 뭐 굳이 안해도 되잖아 어 버립니다 아 여기서 이런 거 살 수 있네 돈 되는 대로 다 사 이거는 사는 대로 이거는 사는 게 좋은 거야 좋은 거고 자 이제 주가 상승을 시켜봅시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하나 자 이거 내가 한 개도 안 만들었었나? 가만히 있어봐 어 그러네 어 그러네 내가 화물을 이때까지 한 개도 안 만들었었네 바닥에 파란색이 있다구요? 그걸 찾아서 주는 거라고? 화물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합시다 자 화물 하나 만들어주고 자 루나 런치 다른 음식을 얘네들 먹고 싶어하네 자 칸수를 잘 봐야 돼 이거는 되나요? 아 아 그래 그래 이렇게 가자 자 두 개만 해주고 그리고 요고 와 이거 되게 많이 먹네 가만히 있어봐 이 정도면 되겠지? 너무 많이 지으면은 안돼 안돼 됐어 지금 이제 주가 복귀할 거예요 됐고 이제 주민들 좀 좀 많이 더 심자 어 잠깐만 이건 뭐야 뭐야 이씨 아니 이씨야 이게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개 같은 거 아니 이씨 다 만들었는데 아니 야 다 만들었는데 아 큰 게 하나 있었네 이런 게 또 하나 있네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배우네요 예 제가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아 이거 모으는 거구나 잠깐만 이거 모으려면은 어디 있어 고고 근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게 된 거야 이거 봐 미션 실패했지 나 저게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 저번에도 그냥 근처로 원래 갔는데 아 하나 찾은 걸로 됐네 하나 찾은 걸로 됐네 아 저기 드론은 직접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고 근데 하나 찾은 걸로 됐네 아 저게 하나가 미션이 뭐 두 갠가보다 됐어 자 지금 이거 달아가지고 전력이 많이 모자르니까 지금 아까 전력이 있었던 거 있죠 어 이건 왜 93%밖에 안 돼 하나 더 달아 다 달아 그냥 이거는 원자재 자체가 모자르는 거야 뭐야 왜 260%밖에 안 돼 아 이거 전력 때문이네 전력 때문이야 일단은 전력 때문이야 이거는 지금 전력을 하나 달았고 전력 하나 더 달겠습니다 하나로는 지금 운영이 안 돼 잠깐만 여기는 아 여기다 하자 원자재는 많을수록 좋아 그냥 원자재는 많이 해 뭐야 아 도로 됐어 전력이 1000이 넘어요 이제 자 이거는 많이 이제 시민을 늘려도 된다라는 거고 음 와 뭐야 엄청 뭐 많이 지울 수 있는 게 늘었네 어 이게 아까 그거였고 정보였고 어 이거는 왜 다 빨개 이거 지울 수 있는 지역이 이런 어디 홀 이런 건가 이거 어따가 짓는 걸까 이거 뭐 그거 아니냐 뭐 안에 뭐 먼저 하나 짓고 그 위에다가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페트평 뚜껑처럼 그런 거 아니겠어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니 무슨 소리야 아 그러네 진짜 이거 개비싸네 와 이거 핵 비싼 거였네 아 그러네요 자 아 이거 최종적으로 지어야 되네 이게 지금 뭐야 이거는 크리에이트 트랜스폴 라우트 라우트? 볼 어쩌고 저쩌고 어 가면서 가?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얘가? 잠깐만 뭐야 여기도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하다 그랬는데 어? 잠깐만 아 아 이걸 여기다 주고 이걸 얘한테 줘야 돼 아 뭔지 알았다 지금 이게 둘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얘로 주고 여기서 얘로 주고 그 다음에 어? 어 근데 안 되는데 아 되네 되네 된다 이렇게 주면 되지 뭐 지금 당연히 안 했지 내가 저기 뭐야 북극은 되게 혐오하잖아요 북극 진짜 짜증난다고 안 했잖아 북극은 버려야 되는 곳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됐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지으면 돼 돈이 돼야 되는데 저 돈이 되려면은 어 다음 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시민이나 많이 늘립시다 어 그때까지는 시민을 늘려야겠죠 아니야 이렇게 뻗을 필요도 없어 그쵸? 어 이렇게 갑시다 어 여기 왠지 보호 안 될 것 같아 자 다 더 내려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냥 다 내리고 자 지금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살짝 이거를 아니다 여기다 지워주고 하나 한 줄 더 내려 이렇게 딱 내려서 중간에는 딱 지워줍니다 이걸 옮기면 안 돼 여기 위에도 뭐 다 해야 되니까 달 노래는 무슨 뭐 아리랑 노래야? 뭐야 막 아리 이랑 막 이러는데 자 새로운 거 지금 지울 수 있다네요 아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닌가? 아니네 아니네 잘못 봤네 우와 뭐야 뭐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네 야 이건 뭐죠? 콜렉터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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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를 하나씩 일단 만들어두자 개발이네 주가 많이 내려갔어 어쩔 수가 없어요 원자재는 아끼는 거 아니야 원자재는 무조건 다 뽑아버려야 돼 생산 공장이 많아서 원자재가 모자르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원자재가 많은데 생산 공장 공장을 조절하면은 그것은 경제 성장에 축척이 됩니다 아 지금 이게 이게 모자르네 철 생산하는 게 지금 모자라 가만있어 봐 철 생산하는 게 이런 것 중에 하나인가 아하 이거였던가? 아니다 이거 아 이거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한번 보면 되지 아 이거네 이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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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거였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생산량을 늘립시다 자 이거는 테트리스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좀 보기 안좋...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완벽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지어주고 철 생산은 많이 있어야 돼 지금 보니까 뭐 어디까지 갈 수는가 이거 어휴 야 그만가자 어휴 그만가 어? 아아 생산량이 너무 적어 해가지고 이건 나의 실수 아아 300%면 이제 되겠지 이런씨 하나 없애버려 됐어 이러면 지금 균형이 어? 이게 또 60이 모자르네 하나로도 모자르다는 얘기야? 아 뭐야 결국 이게 모자르다는 거네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자아 전력이 좀 모자를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 까이자 전것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음 와이씨 무서워 이것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그냥 원래 것들 이거 다 부숴버리자 어 이게 훨씬 전력이 적게 될 거야 이거는 전력 50 이건 100 어? 이것도 별로 좋다 볼 수 없네 그냥 둘이 딱 저거네 크기가 더 크다고 몇 배 더 좋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있잖아 로봇트도 있잖아 합체하면은 우리는 몇 배 힘을 더 만들지 마 이러잖아 둘이 막 합체하면 케이캅스 보면은 막 거기에 나오는 경찰서장에 음 막 이러면서 어 막 무슨 팀 뭐 더 더 막 더 엄청난 힘을 막 만들지 막 이러잖아 거기 보면은 케이캅스의 서장님이 그런 게 없는 거야 얘네들은 딱 두 배인 거야 아 아 아 걔같은 거 전량 모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 이게 이러면 안되는데 지금 지금 너무 개발 많이 했어 아 그렇지 여기 하나 있네 이거 반갑다 아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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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전력 돌아왔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이게 30이 말도 안 돼 이거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만큼 많다라는 건가 지금 아 야 내가 너무 많이 했다 이거 자체를 어 이거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됐다 이제 이제 이러면은 이제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와 저 모듈 아까워 우와 뭐야 시장이 마이너스 삼천 삼만칠천까지 갔어? 이런 씨 가만있어봐 이거 돈 떨어지는대로 이거 바로 지어야겠다 자 이거 돈 떨어지는대로 이거 바로 짓자 대출받는대로 저거 바로 짓고 안녕하세요 웅뿐님 자 만칠천 만육천 십오 십사 십삼 십이 십일 자자자자자자 준비해 자리 준비해 여기다 하자 여기다가 자리 준비하고 자